니 걸쌤! 안녕하세요! 걸쌤입니다! 지금 우리 누구랑 얘기해요! 함성 한번만! 너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저희 지금 막방 사전 녹화 뜨고요 마지막으로 팬분들이랑 팬미팅 잠깐 하는 기회인데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들은 공개합니다! 안녕! 다 같이 시작! 나를 잊지 마요! 유리샘 나의 베이베! 어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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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베! 안녕! 고마워요! 데이지 사랑해요! 우리 아까 셀카 찍기로 약속한 친구 있었잖아 어디갔지? 와 대박! 아! 못 땡겼어! 아! 2분! 1분! 2천원 왔어!